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즈 4기 김예진입니다 원래 염색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갈색을 해야 된대요 옷이 있어서 티를 빨간색 티를 입고 왔는데 근데 검정색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음식점 서빙 알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묶어줍니다 워싱턴을 찍고 있는 한국의 일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